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영상이 매일 2시에 공개되고 있거든요. 네. 선생님 일정이 좀 바쁘셔서 빠질 때도 있지만 2시에 항상 공개되고 있는데 주변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아, 너무 반응이 뜨거워서 새삼 놀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이제 그 응원에 보답하려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정말 요즘에는 몸 들 바를 모를 정도로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떤 댓글이 가장 기억에 남으신가요? 정말 눈물 난다고 하는 댓글도 있고요. 정말 자기 얘기랑 똑같다고 이제 물론 이제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얘기를 드리는 건데 특징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사주라는 거는 연월일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사람 개인 개인마다 이제 사주를 넣어야지 정확한 점사가 나오는데 대체적인 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체적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예를 들면 이제 20대부터 30대, 40대, 40대 예를 들면 오늘 말씀드릴 소띠를 예를 들면 소띠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가 자기 얘기를 고스란히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정말 내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편으로는 좀 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만족스럽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가 복합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선생님 말씀 듣고 영상을 보고 뭐 기운이 많이 난다 이런 댓글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채널 관리자로서 그런 댓글을 보면 흐뭇하더라고요, 선생님. 네, 정말 흐뭇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오늘 소띠에 네. 50세는 없어요. 아, 네. 60세분이. 맞으니. 그렇죠. 네. 12살 시기니까. 네, 네. 신축생분까지가 네. 맞아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죠. 그냥 뭐 당연히 알아서 들으시겠지 하는데 네. 시청자분들은 이제 그런 게 또 재밌으신가 봐요. 그렇죠. 딱 찝어내시더라고요. 그런 즐거움을 제가 하나 뺏어드려고요. 네. 선생님, 그러면 오늘 소띠분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2020년 하반기 운세에서 좋은 대박띠 중에 소띠를 꼽았습니다. 네. 원래는 소띠가 3제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띠가 작년부터 3제가 들어서 내년까지는 사실은 안 좋은 띠에 해당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년은 사실은 안 좋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게 뭐냐면 소띠는 3년 내내 안 좋질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참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올해, 올해는 하반기 운세가 참 좋으니까 조금 기운들 내시고 우울하신 분들도 이 방송 또 보실 거예요. 저하고 상담하신 분들은. 네. 근데 이제 우울증에 빠진 분들도 있으시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드셔서 많이 이제 좀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힘을 좀 내시고 나쁜 일만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힘을 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띠분들이 하반기 운세는 좋은데 이번 달은 양력 7월 달은 음력으로 5월 달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음력 5월이 말달이거든요. 그래서 소띠랑은 충이 있어요. 충이요? 네. 그래서 이제 소띠랑 말띠는 사이가 좀 안 좋은 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치이죠. 그래서 이제 소띠가 이 말달에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력 7월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럴 때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시는 달로 너무 소처럼 일만 했으니까 조금만 쉬어가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나이대가 몇 살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죠? 24세 정축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4살 정축생인데요. 네. 우리 24세 정축생 분들은 일복이 터졌습니다. 일복이요? 네. 네. 7월 달에 일복이 터졌어요. 네. 뭔가 분주해져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바쁘게 다니는데 네. 사실은 실속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괜히 바빴다. 네. 7월 달 지내고 보면은 아, 나 괜히 바쁘게만 지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분주하게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그냥 조금 천천히 가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24세 정축생 분들은요. 네. 그런 면에서는 실속도 없고요. 그리고 12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하셔야 돼요. 아, 친구들하고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요. 술자리라든지 이런 다툼자리에서 끼지 마시고 이렇게 12구설수에 휘말리면은요. 관제수까지 들 수가 있어요. 관제는 이제 경찰서까지 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휘말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시고 할 때 7월 달에는 차 사고 조심하셔야 되니까 운전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차 사고는요. 내가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고요. 사고가 날 수에는 남이 운전하는 차에 타도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안전벨트 꼭 하시고요. 각별히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나이대로 갈까요? 네, 선생님. 그 다음에는 36살 울축생분들이세요. 울축생분들은 이번 달이 좀 뭔가 실수가 많아지는 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 왜냐하면 덤벙덤벙 되니까. 조금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들떠요. 계속. 마음이 계속 들떠서 덤벙덤벙 되다 보면 실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조금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 한 거 다시 뒤돌아보고 가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이제 울축생분들도 정축생분들과 마찬가지로 입설구설수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좀 이렇게 시비다툼수, 인간조심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시비다툼수 이런 구설수에는 얽히지 않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런 입설구설수가 있을 때에는요. 남 얘기도 하지 마시고 남 얘기도 잘 전하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조금 이렇게 귀를 한번 닫으시는 게 이번 달에는 조금 얌전히 지나시는 게 좋아요. 괜한 입설구설수에 오르시면요.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내 잘못이 되거든요. 억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귀를 닫고 눈을 감고 그렇게 한 달을 보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문서이동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을 옮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문서이동수가 있을 때는 이런 이동을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기 때문에 이동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나이대로 갈게요. 네. 48살 개축생분들이세요. 정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48살 개축생분들은요. 정말 평생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인생 자체가 산재였다 할 정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48살 개축생분들은 특히나 남자분들은 명이 짧으세요. 여자분들은 좀 괜찮은데 남자분들은 명이 짧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갑자기 암이 오거나 갑자기 이렇게 심장마비가 오거나 쓰러지거나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이런 삼재때에는 특히나 내년에 나가는 삼재때에는 죽을 운이 들어왔다고 할 정도로는 안 좋거든요. 개축생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내년에 삼재풀이 꼭 하시고요. 올해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삼재풀이라는 거는 매년 정월달에 하는 건데 올해 아직 못하신 분들 몰라서 못했거나 알아도 못하신 분들은 지금 중반이 됐어도 지금이라도 푸세요. 어디 아시는 데 가셔서 조금 이렇게 소소하게라도 간단히라도 좀 풀어주세요 해서 좀 삼재를 풀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내년 나가는 삼재는요. 어차피 풀거면 7월달에 푸는 것보다 1월달에 풀어서 1년이 평탄하게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놓치지 마시고 정월달에 음력으로 1월달입니다. 음력 1월 안에 꼭 삼재를 푸세요. 내년에는요. 악삼재예요. 개축생분들이 아홉수에도 걸리지만 나가는 삼재에 소띠에 드는 악삼재 아홉수에 들기 때문에 나가는 삼재들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치이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내년에는 꼭 삼재를 제대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개축생분들은 진짜 악재네요. 아홉수에 나가는 삼재에 와 진짜 힘드실 수 있겠어요. 걱정이 많이 되는 분들이죠. 고생만 하셨는데 그래서 이 시기만 잘 넘기시면 정말 꽃피는 봄날이 이런 날이 올까 했는데 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몇 년만 고생하세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말년운 좋으세요. 이 48살 개축생분들은 말년운이 굉장히 좋게 타고 태어났어요. 왜? 조상운이 있기 때문에. 조상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년운이 좋으시기 때문에 몇 년만 조금 더 노력하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48살 개축생분들은요. 7월, 이번 7월이요. 양력 7월이 많이 힘들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네. 기운이 빠지기도 하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달이기도 하지만 한두 달만 이 힘을 내자. 한두 달만 좀 참고 힘을 내면은 잘 지내면 하반기가 좋은 하반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잘 이렇게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금전운도 이 한두 달은 조금 막혀요. 그러니까 막히더라도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잘 이렇게 풀리니까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개축생분들 파이팅이에요.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60세 우리 신축생분들이세요. 네. 이분들이야말로 뭐 평생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네. 개축생분들은 그나마 50대부터 풀리는데요. 네. 신축생분들은 60세까지 고생하셨어요. 어... 인생 다 갔는데 근데 이제 아직 이렇게 남은 인생이 몇 십 년이 있기 때문에 네. 어...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축생분들은 이번 7월에 네. 자꾸 몸이 처지는 달이 와요. 음... 그래서 어디 괜히 뭐 특별히 아프지도 않은데 네. 여기저기 쑤시고 나른해지고 자꾸 몸이 처지고 네. 이렇게 눕고만 싶어지고 그러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보약을 좀 한 잔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네. 네. 보약을 한 잔 드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 안 좋은 때에는 금전의 손재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어...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낙상수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몸에 칼을 대는 숯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근데 문서 정리의 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아직 60밖에 안 됐는데 막 집을 정리한다든지 뭐 있는 땅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문서 정리의 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리를 운이 들어올 때에는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자손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손이 늘어나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자손 손자를 본다든지 손녀를 본다든지 이런 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행복을 대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그러면... 수술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낙상수도 있고 네. 뭐... 수술수도 있고 해서 길 가다가 그냥 툭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목이 부러지거나 허리가 나가거나 또 특히나 이제 이 60대 이후의 분들은 고관절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뼈에 다른 뼈는 뭐 부러지면 금이 가거나 부러지면 붙으면 그만인데 고관절은 생명의 위험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낙상수화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각별히. 네. 그리고 이제 60쯤 되시면 젊으신 분들은 뭐 넘어져도 그냥 부러지지만 아니 부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살짝만 툭 걸려도 금이 가거나 부러지거나 거든요. 네. 뼈가 이제 약해지니까. 그래서 그래서 몸의 수술수도 같이 이제 곁들여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몸수가 나빠질 때에는 항상 걷는 것도 조심하시고 이렇게 별거 아닌 곳에서 이렇게 사고를 당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네. 항상 이제 조심하셔야죠. 이번 달 다음 달은 계속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띠분들 파이팅이에요.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